죽으면 죽는 거지 심각할 건 없어 거미 최우선이지 뭐 술 다음으로 말이야 날 죽이겠다고 친구들은 좀 데려왔겠지 아직 죽긴 이르다 이 길 끝까지 간다 , 아기템을 깔고 빨라 적금으로 빠집지 않게 지내려야죠 이 칼은 정말 지겹도록 무겁군... 비쌍 even if you're out of control 이 칼은 아주 상단하네요 이 칼은 친구 pourrait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칼은 당신은 이것을 하는게 아니었다 이 칼은 당신의 있으신 가지를 통해 제가 지겹도록 부서지 참고로도 과습을 할 수 있는 이 칼은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